비밀의 언덕 그리고 문승아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승아 배우도 어때요? 네 영광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어때요? 진짜 연예인들이 꼭 다닐 것 같고요 연예인이시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기말고사 이제 끝난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우울해지는 표정이 제가 중간고사를 너무 잘 봐가지고 기말고사가 비교적 되게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점수가 제가 첫 질문을 잘못한 것 같네요 기말고사 얘기했더니 갑자기 좀 다운돼서 네 나름 잘 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시험 기간에 개봉 일정이 잡혀서 시험에 방해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 끝나자마자 개봉 일정을 소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은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된 게 지난해 2월 베를린 영화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극장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 만든 장편 영화인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국의 관객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제 방송이 녹음의 기준으로는 이제 바로 내일이 개봉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비밀의 언덕을 한 분에게 더 알릴 수 있을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일 첫 조조 영화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떨리지 않을까 싶네요 극장 개봉은 배우님이 선배잖아요 아 네 지금 벌써 소리도 없이 흩어진 마음 그리고 비밀의 언덕까지 이제 세 편째 개봉을 하는데 감독님께 조언을 한다면 네 하던 대로 하세요 말씀하시고 제가 많은 조언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승하 배우가 강점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저기 남모르게는 어떤 노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제 저희 촬영 때도 항상 여유로운 태도였거든요 그게 상대방으로야 하면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유로운 척을 하는 거지 여유롭진 않아요 마음속에서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라디오도 처음인데 전혀 뭐 떨고 있질 않아서 아 되게 떨고 있는데 지금 아 진짜요? 네 일단은 승하 배우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관객을 만난 건 소리도 없이 라는 작품이었는데 먼저 찍은 건 흩어진 밤을 먼저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왜 그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아이돌이 하고 싶었는데요 저랑 엄마랑 생각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이 하고 싶었고 엄마는 그냥 제가 그땐 좀 예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예쁜 애들 모델 같은 거 하고 피팅 모델 같은 거 세우잖아요 엄마도 그런 거를 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예쁜 아이 모델 선발대회 이런 거를 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랬었는데 거기서 상을 받아가지고 근데 모델 선발대회였는데 연기학원 1개월 무료 수강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치 않게 배웠는데 선생님이 너무 엄마한테 재능이 있다면서 애가 눈빛이 남다르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거에 훅 해가지고 연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하고 싶어서 한 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죠 연기가 재밌어요? 네 흩어진 밤을 찍으면서 더 재밌어진 거예요? 사실 그때는 연기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되게 신기하고 꼭 어른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원 한 달 다니고 한 연기 치고는 연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그 흩어진 밤을 딱 한 번인가 두 번 보고 그 이후로 못 봐요 손이 안 펴져가지고 그 영화로 상도 받았잖아요 배우상 아 그렇긴 한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연기를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영화를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점도 많고 오글거리는 부분도 많고 소리가 없이는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 조금? 진짜 조금 괜찮았어요 비밀의 언덕은? 비밀의 언덕은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났을 뿐이에요? 아니면 사실 비밀의 언덕도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보여줘도 특별히 민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민망하지 않은 영화를 만드신 이지은 감독님 감독님은 영화 속의 명은이 12살 때 꿈은 뭐였어요? 그때도 혹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놀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청 놀기 좋아하고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사실 명은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저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이공원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문집 같은 거 하면 편집장도 하면서 아이들 글 읽는 거 그냥 그런 거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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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아 노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화 비밀의 언덕의 명은이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감독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느낌이 오기는 와요 애초에 이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쓰실 때는 가정환경조사서가 시작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서류 한 장에서 이 비밀의 언덕이라는 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가정환경조사서 얘는 부모님 직업도 있고 부모님 학력도 적어야 되고요 집안 가원 같은 것도 적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가정환경조사서로 그냥 우리나라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게 되게 강렬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좀 떠들어졌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가 묻혀졌으면 좋겠고 그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공기라든가 목소리, 소리, 그런 볼륨 그런 거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아이들을 을 그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아이들 아, 그러세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걸 쓸 당시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까지는 확실하지 못했고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잘 구현해내자 그러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 테이블을 치면 마이크가 울려서 네 그 가정환경조사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명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만나는 명은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탄생을 한 건가요? 감독님의 실제 12살 이지은 어린이의 모습은 얼마나 담겨있는 캐릭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이게 내 자전적인 얘기를 할 거야가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적으로 명은이라는 어떤 그런 작은 인간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인물 뭔가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몸은 작지만 뜨거운 욕망을 가지고 있고 발칙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뭐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허락받지 않고 먼저 하고 그런 인간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영화 속에서 성인 캐릭터들은 참 다양한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걸 영화 감독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먼저였고요 제가 먼저 상상대로 재미롭게 써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물을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 모습을 되게 많이 투영했던 것 같아요 저의 습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저도 자칫하면 명은이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가능성들 있잖아요 무모함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그래서 대체 무슨 영화인데 나는 궁금함을 가지시라고 일부러 궁금하시라고 어떤 영화인지는 말씀 안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비밀의 언덕은 어떤 영화인지 숙달된 조교 우리 문승아 배우의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에게 비밀의 언덕은 어떤 영화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시나요 요즘 씩씩하지만 비밀이 참 많은 12살 소녀 명은이가 글쓰기를 통해 숨겨왔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성장 영화입니다 너무 외웠는데요 사실은 감독님이 평소에 설명하시는 거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을 해봤습니다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워낙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귀에 익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감독님은 배우님께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PD님이랑 영화 시놉시스 스토리 같은 걸 여쭤봤을 때는 그냥 따뜻한 성장 스토리라고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있어요 아무런 대본도 없었고 시놉시스도 심지어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항상 뭔가 무게감 있고 되게 뭔가 성숙한 그런 캐릭터를 했다고 하면은 진짜 아이다운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놓고 내가 상상한 인물을 실제로 연기할 배우를 찾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문승아 배우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 상상하지 못한 단어가 나와요 구수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승아 배우를 만나서 서른 살이나 마흔 살 배우가 아닌데 10대 어린 배우를 만나서 구수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디션장에 갔을 때 처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항상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어머 너무 귀엽다라던가 너무 예쁘다 그냥 그런 얘기였거든요 감독님이 저 보자마자 승아야 너무 구수하다 그랬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싶었는데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감독님 뭐지?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겨울에 연습실에서 아마 오디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승아 배우의 아예 강렬한 전작 소리도 없이를 보고 승아 배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승아 배우가 핑크색 양털 잔바 입고 호리스 그걸 입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신발을 벗는 와중에 헤이 한번 웃고 헤이 한번 휴식거리면서 웃으면서 와서 의사에 앉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목소리가 하나도 꾸미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인간미가 넘치고 되게 스윗했어요 말을 하는데 너무 스윗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구수하고 사랑스럽고 스윗하다 잠깐만요 스윗했는데 왜 구수하다고 표현하셨나요? 어떻게 안 맞잖아요 스윗해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딱 떠오르는 단어는 구수하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으나 연기가 재밌어서 연기를 하고 있던 문승아 배우와 가정환경조사서의 이야기를 한번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감독님이 만들어낸 명은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든 작품 비밀의 언덕 이야기는 노래 듣고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첫 곡으로요 문승아 배우님 신청곡을 먼저 틀었었거든요 레인이의 노래 네 그거 원래 좋아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원래 좋아하던 노래였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명은이가 뭔가 이게 레인이 노래가 성인이 된 아들이 부모님께 죄송한 것 감사한 것 그런 걸 말씀드리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가족 이야기잖아요 명은이가 꼭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것만 같고 결혼할 때 독립할 때 꼭 그런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각났던 게 그 노래였어요 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신청곡을 가져오신 배우를 처음 봤습니다 와 와 두 번째 신청곡도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투모로우를 네 이 영화 보셨어요? 애니라는 영화를 영화는 아니고요 뮤지컬을 뮤지컬로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제가 사실 초반에 뮤지컬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돌을 하고 싶었고 네 엄마는 연기 쪽을 시키고 싶었으니까 네 그러면 뮤지컬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사실 잘 안 되긴 했어요 아 아 아 그 뮤지컬은 아닌가 봐요 제가 그래서 암튼 그래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네 애니가 희망찬 내일을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네 명은이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희망차고 밝고 예쁘기를 바라면서 네 골랐습니다 네 문승아 배우의 신청곡 투모로우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승아 배우님의 두 번째 신청곡 투모로우였습니다 코벤 자네이 월리스 2014년 버전의 노래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요 이제 비밀의 언덕을 봐요 이지은 감독님이 연출하고 문승아 배우가 명은이를 연기했다 라는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청취자분이 영화를 보러 간단 말이죠 그럼 첫 장면에서 명은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게 돼요 문방구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는 1996년에 12살 명은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오프닝 장면의 선택이 좀 궁금했어요 별다른 대사 없이 그냥 물건을 고르는 명은이를 한참 동안 보여주는 오프닝으로 영화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명은이를 접근할 때 기준이요 일단 아이라는 프레임을 떼자 한 인간으로서 그리자 미화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자라는 게 제 초목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첫 문방구 장면이 저희가 굉장히 공들여서 긴 시간 여러 테이크 찍은 작품이에요 아마 스가 배우도 알겠지만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저는 이게 첫 장면이 될 줄 알고 있었고요 보통은 10대 여성이 영화에서 나올 때 성인 감독이 만든 서사 위에서 그거에 따라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문방구에서 뭘 고르는 장면을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몇 컵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내용이 아니라요 이 인간이 두 발로 땅을 짚고 서서 뭔가를 깊이 보고 진짜로 보고 진짜로 냄새를 맡고 진짜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20대 소녀의 진짜 그 민낯의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성인 감독에 휩쓸려가지 않겠다 내 두 발로 이거는 만드는 이야기다 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저희 영화는 이렇게 이런 톤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의 선전포고의 느낌이었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문방구에 물건 고르고 있는 명은이를 보는 순간 나 이 영화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촬영은 자 무엇이 힘들었나요 이게 궁금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냥 이게 그 촬영 그 시절의 어떤 소품들을 실제로 다 채워놨던 거예요 1996년 당시 문방구에 있을 법한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방구를 저희 제작팀에서 찾는 데 좀 오래 걸렸고요 명은이 반경 주변 반경에 있는 것들은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손수건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이제 원래 다른 씬도 찍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씬만 밤 날이 밝을 때 엄청 밝을 때 이제 아침에 콜타임이었는데 진짜 정말 늦은 밤에 끝나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씬인가 싶기는 했는데 감독님이 아승하야 감독님이 이 장면은 포기를 못한다 라고 하시길래 아 뭐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첫 장면일지는 몰랐어요 그 그렇게 힘들게 연기한 장면을 처음 볼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문방구에서 고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그때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자마자 아 저때 완전 더웠는데 아 저때 완전 힘들었지 저때 완전 다리 아팠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저도 감독님이 마음에 든다니까 예쁘게 나왔어 정말 아 감독님 말은 못 믿겠어요 이제 왜요? 감독님이 예쁘다고 하시는 건요 다 못생겼고요 감독님이 아승하야 좀 별로다 하는 거는 다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게 감수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승하의 전작들 있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흩어진 밤에 수민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저희 거기 소리도 없이도 초이 초이도 난 너무 좋은데 이게 그런가 봐요 다 좋은데 난 사랑스러운데 일단 헤어스타일이 아 진짜? 네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두 분의 의견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자 이 명언이를 처음 보면 헤어스타일이 마치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들어간 동네 미용실에서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줌마에 의해서 그냥 멋대로 뽑아진 파마 머리를 단발로 자른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놀랍게도 명은이가 직접 한 머리예요 직접 이제 미용실에 가서 아 설정이? 네 그 설정이 이게 원래 명은이가 막 브로마이드에 나오는 예쁜 S컬 말고 나오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언니들처럼 우아한 컬을 넣고 싶어가지고 그냥 미용실, 동네 미용실에 가서 3만원짜리 펌 그냥 펌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삼각형 반 머리가 이렇게 된 거죠 저도 근데 약간 감독님한테 감독님의 달콤한 말에 속였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 머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실 때 전도연 씨가 그 머리를 하고 나온 걸 보여주시길래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영화에서의 전도연 씨? 접속이요 아 접속의 전도연 씨 파마 머리 그래서 보고 아 예쁘다 나도 저렇게 하면은 예쁘겠다 약간 복고 느낌도 있으면서 세련됐다 했는데 이게 제가 하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에서도 놀림을 엄청 받았거든요 사실 촬영하는 동안 그 머리로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웃습니다 그냥 뒤에서요 친구들이 부를 때도 야 삼각김밥 이렇게 부르거나 야 뽀글머리 그렇게 불렀다고요 미친 아줌마 파마라고 애들이 근데 아마 그때 놀렸던 애들이 이 영화를 보면 다 이해할 거예요 아 이 영화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녔구나 영화를 보면 다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그 친구들은 반드시 영화를 봐야 되겠는데 영화 안 보면 영원히 그냥 이상한 파마 내로 기억이 남아있겠는데 이게 승하 배우가 말은 항상 이렇게 재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승하 배우가 정말 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승하 배우가 처음에 파마를 하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련된 펌인 거예요 요즘 펌인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머리도 자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 머리였는데 아니요 지금보다 길었어요 지금보다 더 길었는데 근데 하고 왔는데 저 속으로는 조금 아 그 펌이 아니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승하 배우의 어떤 머리를 희생했다는 그런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승하 너무 좋다 라고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감독님은 좀 더 아줌마스러운 펌을 원했는데 제가 딱 감독님 머리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승하 배우가 제 말과 다른 속마음을 읽었나 봐요 그래도 저희 테스트 촬영 날 빠글빠글 벗고 온 거예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벗고 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감독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이참에 제가 딱 하고 났을 때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저는 감독님이랑 다른 마음으로 이게 아닌데 저는 예쁘게 될 줄 알았는데 못생겼고 감독님 못생기게 될 줄 알았는데 예뻤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이제 뭔가 감독님 얼굴에 다 드러나요 감독님은 어 예쁘다 승하야 예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지못해 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차피 망한 거 더 뽑지 뭐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한 번 더 볶아달라 그래서 한 번 더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감독님 그제서야 이제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럼 좀 촬영할 때 재밌었던 건 뭐예요? 가령 먹는 장면 같은 건 재밌게 찍으신 거예요? 아 네 저는 먹는 장면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 개 먹잖아요 네 개를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 진짜는 맛살 같은 것만 먹었구나 개맛살도 김밥에 든 거? 그냥 그렇게 먹었지 제가 특별히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가족들 다 먹고 있을 때도 그냥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었는데 감독님이요 원래 음식에 되게 진심이신 분이라 촬영 한두 테이크 했을 때 찍고 나서 좀 음식이 식었다 싶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고 그렇게 약간 지극정성으로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일단 배우분들이 먹는 밥이나 뭔가 몸에 닿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좀 정성을 공을 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이나마 연기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왜냐하면 저희가 큰 세트를 구현한 96년대를 큰 세트로 구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 그때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저도 기억나는 게 명훈이는 젓갈을 싫어하잖아요 실제로 승합이 오는 젓갈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 남은 젓갈을 집에 싸갔어요 그게 흩어진 밤 찍으면서 명란 젓갈 처음 먹어보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맞아요 제가 젓갈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흩어진 밤 때 처음 먹어서 맛있어가지고 거의 진짜 매 끼니마다 젓갈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요새 최근에 또 젓갈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또 그때 싸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인터뷰하는데 실제로 명훈이로 살았던 시간에 대한 기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연기를 했던 기억이기도 하지만 잠시 그 시간만큼은 명훈이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받게 되고요 일단 이 영화에서 명훈이에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글짓기잖아요 글짓기라는 소재는 어떻게 생각을 해내셨는지 실제로 감독님 글짓기 좀 해보신 그런 어린이였는지 저도 글짓기 퀴즈였고요 대회만 있으면 항상 이제 도서관에 가고 막 그런 사람 많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항상 제 경험을 먼저 썼을 땐 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언어를 찾기 위해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글짓기 명훈이는 처음에 반장이 되잖아요 반장이 되면 본인이 다 통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좌절을 했었는데 글짓기를 만났을 때 거기는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노력을 했는데 보상도 받잖아요 그럴 때 명훈이에게 되게 큰 희망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노력을 해도 보상이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글짓기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명훈이가 글쓰기를 통해 환경을 탐구하고 평화를 탐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이나 학교에만 머물러 있던 명훈이 글짓기를 통해 좀 멀리 나아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좀 넓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멀리 갔을 때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진짜 성찰을 할 수 있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글짓기를 하면서 아마 세상은 이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지? 세상은 환경 지키라고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안 지키지?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늘어나다가 그렇게 명훈이가 넓어지다가 다시 깊이 들어가서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래서 글짓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넓이와 깊이를 얻을 수 있는 소재로 글짓기 근데 글짓기라는 게 그야말로 글을 짓는 거잖아요 지어내는 거잖아요 지어내는 글이다 보니까 결국 영화에서 명훈이는 어떤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게 되고 그게 사실은 비밀의 언덕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어떠셨어요? 연기하면서 명훈이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연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나랑은 다른데 그냥 얘는 얘고 나는 얘를 연기한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관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제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을 이제 다들 이해를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이제 가출을 하는 그 장면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까지 집을 나갈 일인가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가족을 꾸며내기 위해서 명훈이가 가족을 꾸며내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오히려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어릴 때 가족이 힘든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건 어떻게든 친구도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소아심리학과 어떤 교수님의 글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꾸는 가장 원초적인 꿈이 어딘가 나의 진짜 엄마 아빠가 있을 것이다 어딘가 나의 진짜 집이 따로 있을 것이다가 모든 아이들이 원초적인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원초적인 꿈들을 다 마음속에 품어봤던 사람들이라서 명훈이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다들 공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윤승하 배우께서 원래 체육을 좋아했는데 명훈이 덕에 국어도 좋아하게 됐다 체육은 사실 좋아했던 게 맞는데요 이제는 싫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약간 그런 점에서 체육은 좀 멀리하게 됐고요 왜 웃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새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명훈이로 살다 보니까 명훈이랑 닮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훈이를 만든 게 아니라 명훈이가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변화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써보고 반장도 해보고 그런 명훈이 덕에 몰랐던 저를 발견했어요 저도 이거는 미리 준비한 멘트예요? 제가 명훈이를 만든 게 아니라 명훈이가 저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 이게 사실 저 인터뷰에서 몇 번 얘기했던 오 이거 멋있는데? 말이에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6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 그 사이에 나이가 들고 나니 역시 체육보다는 국어다 저는 그걸 너무 일찍 깨달아서 어릴 때부터 무조건 국어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 명훈이가 반장이 된 공약이 비밀 우체통이잖아요 실제로 문승아 배우도 그 공약으로 반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먹혔어요 실제로도? 네 애들이 대체로 이제 하는 공약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애들이 할 말 없으면 솔직히 그때는 인기 투표였어가지고 반장이 그냥 평화로운 반 사랑이 넘치는 반 폭력 없는 반 이런 그냥 진짜 이게 공약인가 싶을 정도의 공약을 막 내세웠거든요 제가 이제 뭔가 진짜로 했던 건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밀 우체통을 설치를 딱 했거든요 사실 연설도 명훈이랑 똑같이 했거든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 아 네 그래서 애들이 예고편 나오고 나니까 이거 네가 그때 했던 연설이랑 똑같은데? 이러면서 이제야 밝혀지는 지 아 그러게요 그래서 아직도 안 일십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아 이 질문 드리고 음악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이게 단지 어린 시절의 기억만으로 지금의 12살의 이야기를 그린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쓸 때인가요? 쓰기 전인가요? 그 무렵에 초등학교에 나가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초등학교는 왜 가신 겁니까? 일단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영화 감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연극 제가 전공이 연극이었기 때문에요 연극 예술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눈이 맑아졌던 것 같아요 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은이나 여기에 나온 10대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순수한 눈이 된 거예요 아 실제는 이렇구나 그래서 96년대에 살던 명은이와 그 행동들이 지금도 통용이 될 수 있을까? 비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명은이가 잠깐 양호실에 갔다 오겠다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제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속아줄 때도 있고 그래 갔다 와 할 때도 있고 그런 작전은 불변이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차 검증을 거쳤고 3차적으로는 이제 당시 승화배우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진짜 대화를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제 이야기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웃어요? 이게 뭔가 생각난 것 같은데 아니 오늘도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막 양호실에 갔다 오겠다고 뭔가 발표를 시킬 필요 있어요 제가 8번이거든요 8일이다 그러면은 자 오늘이 며칠이지? 선생님 저 오늘 머리가 좀 아픈데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넘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것이 바로 메소드 연기군요 실생활에서의 모습이 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됐네요 자 이제 감독님 신청곡을 하나 듣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는데요 신청곡을 위해서 감독님에게 베넷 밀러란 저의 지금은 제 영화의 교과서일 것 같아요 제가 베넷 밀러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인간을 진짜 깊이 파고드는 게 너무 좋아요 머니볼이 있고 폭스케쳐가 있고 그 전에 카포티가 있었고 이제 차기작을 저는 맨날 기다리면서 폭스케쳐의 OST를 맨날 들어요 작업할 땐 그래서 베넷 밀러가 교과서다 네 인간을 정말 깊이 있게 그리면서도 영화는 또 근사해요 영화는 정말 근사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런 점이 제가 담고 싶고 지향하고 싶은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워낙 그 영화에 빠져 계셔서 이런 상황이라면 머니볼의 빌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빌리빈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브래디 피트가 연기한 배요? 네 맞아요 하나하나 행동이 일단 멋있고 커피를 들고 서 있는 것도 멋있고요 일단 얼굴이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브래디 피트의 모든 작품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머니볼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곡을 달라고 했을 때 빌리라면 어떤 곡을 신청할까를 생각하셔서 이 곡을 고르신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거 신청곡을 달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곡이었어요 이게 아마 빌리빈 브래디 피트한테 맡은 빌리빈이라는 인물이 정말 좌절해 있을 때 딸, 딸과 같이 기타 가게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순간 딸이 기타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인데 그때의 빌리빈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물들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전 약간 넉없이 딱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도 이 노래가 나오는데 딱 차 안에서 딱 딸이 준 CD를 딱 놓고 음악이 흐르면서 흔들리는 카메라와 그게 너무 좋아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뭔가 빌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선택의 순간에 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었죠 바로 그 노래 더 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매직아웃 스페셜 F 오늘은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님 그리고 문승아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감독님의 영화 교과서 베넨 밀러 감독의 영화 중에서 머니블의 더 쇼 커리스 돌시가 직접 불렀습니다 이 영화가 12살 명은이가 주인공이긴 한데 주변에 어쨌든 어른들이 계속 나와요 엄마 아빠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그런데 지난 이 작품이 12살 명은이가 주인공이긴 한데 주변에 계속 어른들의 존재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요 이은선 기자가 목요일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캐릭터를 오해하게 만드는 연출이 있다 처음에 등장할 때의 모습과 나중에 밝혀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캐릭터들을 일단 관객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가 그 오해를 풀어가게 하는 연출이 의도인 건가요?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 건가요? 이게 제가 명은이 캐릭터를 만들 때랑 사실 같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미화되지 않은 인간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만큼은 독립영화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싶었었거든요 보통은 주인공을 위해서 모두가 성격들이 다 미화되고 손을 많이 만지기 마련인데요 약간 기능적이고 도구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많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만큼은 일단 원칙을 하나 세운 게요 모든 인물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 이라는 원칙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물이 할 수 있을 법 정말 에란 선생님도 사실 웃긴 부분이 많은데 웃기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인물의 설득 그 인물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감독님이 실제로 초등학교에 나가실 때 지각을 많이 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약속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단지 그때 많은 선생님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차분하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릴 때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실제로 보니까 성격이 너무 급하신 분도 있고 생각해보니 너무 급해요 그러신 분도 있고 구름 아름 말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정말 제각각인 선생님들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많이 투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모습도 역시 투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되게 조리 있게 말하다가도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막 뚝딱거려요 막 잘하려는데 계속 실수하고 그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느꼈던 어떤 실수들 그런 어설픈들이 여기 인물에 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승아 명은 어때요? 이제 중2인데 6학년 때 찍은 영화를 지금 다시 보는 거잖아요 영화를 볼 때 느낌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뭐 촬영할 때 고생했던 거 떠오르는 거는 물론 당연할 텐데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영화 비밀의 언덕이 어떤 영화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영은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가 영화제에서 봤을 거예요 아니 감독님한테 아니 영화제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파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겠대요 영화는 그 장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다들 주시는데 안 주시길래 엄마가 뭐 이래 이러셨거든요 알고 봤는데 극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근데 평소에는 극장 가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갔거든요 집에서 처음부터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누가 알아보고 그럴까봐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막 너무 못 찍었을까 막 그렇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기할 때는 제가 그렇게 못 느꼈는데 뭔가 제가 영화를 보고 온 게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게 떠오르기도 했고요 크레딧이 딱 올라오는데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감독님 이름보다 그거 보고 갑자기 그냥 왠지 모르게 울었어요 그냥 영화가 아니 주변에서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니까 저도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냥 제가 만약에 제가 나오지 않았더라고 해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될 만큼 내용도 좋고 좋은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를 다 본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사실은 장면 장면 다 하나하나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영화를 안 본 분들이라 애매한 애매한 질문들만 사실 오늘 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아 맞아 여전히 최애 배우는 엠마와슨인가요? 아 그 좋아하는 배우는 엠마와슨이고요 그리고 제가 롤모델을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가면서 이제 인터뷰 가는 길에 엠마와슨이라고 해야지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엠마와슨을 좋아하기는 정말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꼭 롤모델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아직까지는 롤모델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에도 좋은 배우들이 정말 많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롤모델을 고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여전히 엠마와슨은 좋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꿈 지도 같은 거 그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배우분들 중에서도 영화감독을 나중에 나이 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토리도 짜놓은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아직까지는 빈종이긴 한데요 50살 되기 전까지 그냥 뭐든 뭐 다큐멘터리도 좋고 뭐 그냥 성장 스토리도 좋고 그냥 로맨스도 좋고 판타지도 있고 그냥 뭐든 하나 써서 단편영화든 장편영화든 독립영화든 뭐든 하나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감독 꿈을 꾸고 있는 문성아 배우에게 이지윤 감독님께서 한마디 하신다면 네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보다는 제가 요즘 언행이나 모습을 똑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승아 배우에게는 학교도 승아 배우의 성장에 한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 활동을 하거나 영화를 찍는 것도 홍보 활동에 한하고 저희가 만나는 성인들이 다 인생에서 성장을 시키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나 생각들이 승아 배우에게는 생각이 이렇게 남을 것 같아서요 네 이거 지금 소문이 자자해요 셀린송 감독이 연출을 하시고 유태우 배우님 출연하시고 이게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네 어떻게 그 영화를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캐스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우연히 오디션인지 미팅인지 모를 해외에 계시니까 스카이프로 했는데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고 그냥 그렇게 약간 감독님이랑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즉흥극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대본도 안 주시고 그냥 상황만 딱 주시고 즉흥극 같은 거 해가지고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너로 정했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아카데미 진출하면 아카데미 시상식 가할 수도 있겠네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감독님 차기작은 이게 뭐예요?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이 오묘하게 결합된 무대를 배경으로 한 인물의 매혹적인 순환기 이 설명만으로는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작품은 제가 꼭 인생에서 꼭 하고 싶은 작품이라서요 지금 그거 수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랑 이제 동시에 또 다른 작품도 하나 쓰고 있어요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지만 또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좋아하는 베네밀러 감독님처럼 인간을 깊게 탐구하는 그 작품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네 정말 딱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비주얼적인 판타지들보다는 정서적인 판타지가 있는 거라서 시도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극장에 가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될 청취자분들께 이 영화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씩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명은이들이 지금의 3, 40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그때 내 마음 잘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잘 표현했다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같이 극장에 왔을 때요 극장을 나서시면서 야 막 수다 떠는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막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비밀의 온 덕이요 어 꼭 자기가 꼭 본인이 이제 명은이처럼 그런 비슷한 고민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린 시절 겪었던 아니면은 당장 어제 겪었던 성장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만의 언덕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좋은 영화고요 누구나 보고 어 명은이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화기 때문에 어 네 재밌게 봐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매직아웃 스페셜 F 오늘은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님 그리고 문승하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벌써 끝났어요? 네 이제 끝이에요 이제 가셔야 돼요 또 나오고 싶으시면 빨리 영화 만드셔야 돼요 네 문승하 배우님은 패스트 라이브스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뵈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